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이제 가격이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엔트리급 모델들이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그래도 뭐 홈 레코딩을 시작하려면 20만원을 생각해야 되는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엔트리급이었는데 10만원대 중반까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좀 너무 퀄리티가 안나오다 보니까 보통 이제 추천을 할 때 한 10만원대 후반 그 정도 추천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점점 가격은 하향 평준화 그리고 성능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그 밑에도 충분히 괜찮은 모델들이 많이 생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 엔트리급은 뭘 사도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20만원이라고 10만원째부터 훨씬 좋거나 그렇지도 않고 근데 그 밑으로 이제 10만원 밑으로의 세계관이 원래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게 생기고 있다는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게 보니까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1인 미디어 1인 채널 1인 방송 채널이 많아지는 것도 한몫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보니까 그 제가 앱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실시간으로 완전 레이턴시 없이 합주를 하는 프로그램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뭐 이제 다른 뭐 외국이든 어쨌든 간에 뭐 드러머가 드럼을 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연주하면 바로 정말 노 레이턴시로 완벽하게 이제 합주가 가능 그런 프로그램도 생겼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 저희 팀이 매주 화요일마다 그 그 저희 팀이 이제 CCM팀이 하나 있는데 화요일마다 이제 예배 송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전자드럼이랑 뭐 이제 마스터 건반이랑 기타 베이스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지금 이제 외부 공연보다 안에서 실내에서 이제 실제로 송출하는 일도 많아지니까 예전처럼 아무래도 음질이 너무 떨어지면 또 그게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생각해서 좀 발전되지 않나는 혼자만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은총씨 얘기를 종합해보자면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당연히 옛날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더 값싼 인터페이스에서도 구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만 원도 안 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 어떤 신뢰도 없었는데 정말. 그 어떤 신뢰. 이건 뭐 장난감이겠지 이랬는데 지금 이제 보면 그래도 얼추 기능을 한다. 인터페이스로서.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최근에는 괜찮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없겠지. 실제로 그 어떤 신뢰도 없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베링거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해볼 건데요. 베링거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UMCEE 모델입니다. 자 2 곱하기 2. 2 곱하기 2는 뭐야. 2 곱하기 2. 네. 2x2.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완전 엔트리급. 보면은 이제 스펙만 봐도 48kHz까지 밖에 이게 지원이 안 돼요. 우리 보면은 진짜 렉탐 초창기에 썼던 오디오박스 96도 96kHz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샘플레이트가.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윗급에 해당하는 것들은 192까지. 거의 디폴트로 가능한 그런 샘플레이트가 지원이 되는데 48까지 밖에 안 된다라는 건 그만큼 엔트리 오브 엔트리 라는 건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48 샘플레이트만 지원이 돼도 웬만하면 규격은 맞출 수 있다. 어차피 저희가 4824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48만 지원이 돼도 일을 못 하지는 않아요. 그냥 뭔가 그 뒤에 더욱 그 캐파가 남아있는 그 고급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느냐 아니냐의 그런 어떤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좋은 거를 굳이 구하고 48만 쓸 거면 애초에 가격을 확 낮춰갖고 48까지만 되는 걸로 48을 쓰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냐 7만원대 후반에서 8만원대 중반까지 가격이 포진해 있는 정말 값싼. 거의 뭐 술 한잔 그냥 마실 거 그냥 딱 아끼면은 인터페이스가 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진짜 값싼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없어 보이거나 후져 보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에 노브 있을 거 다 있고 거기다 투 바이 투. 그래서 아니 이게 정말 인터페이스가 이제는 10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출 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물 파전에 육사심이 그리고 뭐 소주 한 세뇌병. 세뇌병 먹으면 우리 둘이 1차 먹으면 뚝딱이에요. 아니면 뭐 저기 생맥 몇 잔. 생맥까지 못 먹지. 생맥까지 먹을 거면 이거보다 더 비싼 거 살 수 있지. 그러네. 그러면은 생맥 두 잔에다가 소주 두 명. 아 오케이 그렇게. 1차에서 끝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살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술자리 하나만 아껴도 나올 수 있는. 요즘 저기잖아요. 어차피 코로나라서 밖에서 술자리 모이는 것도 안 되니까. 술 한 밤 먹었다 생각하고. 인터베이스 하나 사시는 것도. 맞습니다. 오늘 날짜로 이제 2인 이상도 모입니다. 2인은 되죠. 3인 이상 안 되죠. 네. 3인 이상. 데이트만 하라는 거야. 데이트만 하라는 거죠. 데이트만 하라는 거예요. 굳이 그 2인 이상 그걸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과 밖에서 인터페이스를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100입니다. 여기 사이트상에 사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구글링을 통해서 알아낸 바 100. 그러니까 보면은 48kg 에러째까지. 그리고 데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100이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페셔널 오디오에서 레퍼런스급은 절대 못되고. 그러니까 장난감 수준을 벗어난 딱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 1, 2년 작업하기에 부족함 없는 수준. 뭐 열심히 안 하면 3, 4년까지도 해도 이게 부족한지도 모르는 그 정도 수준. 열심히 안 하면 3, 4년 동안 몰라요. 몰라요. 진짜 열심히 하면 1년 만에 이거 딴 데 가서 들어보니까 딴 데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이런 이벤트라도 생기지. 이거 사놓고 열심히 안 하면 10년 지나도 이게 후진 건지 아닌지 알게. 모르죠. 케어독 트랙이 한 6, 7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딴 데 가서 누구 걸 들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녹음해서 자기가 듣고. 이런 건 모르죠. 루퍼만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인터페이스를 사보셨거나 이미 입문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기어예요. 완전히 시작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는 욕심 하나도 없고 정말 최소 스펙으로 그냥 돌아만 가면 된다라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저희가 사운드 모니터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들을 만한 사운드가 나올 확률도 충분하다는 거. 자 사이트 상에서 살펴보기 전에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베링거의 정말 싼 유포리아 UMC22 7,8만원 수준. 어떻게 보면 7,8만원의 기적이죠. 이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지. 꽤 그렇게 장난감 같지도 않잖아요. 외관도 꽤 괜찮고. 자 멀티 인풋 있고요. 인스트 꽂을 수 있는 오오잭 전용 인풋 있고요. 여기 클립 시그널 표시되는 시창과 이쪽에 게인1, 게인2 볼륨 조절하실 수 있고. 다이렉트 모니터 켜고 끄실 수 있고요. 아웃풋 그리고 여기에 헤드폰 꽂으실 수가 있습니다. 옆면에 아무것도 없고 후면에 패킹, 뒷면에는 이게 답니다. USB 이건 버스 파워예요. 그리고 캔싱턴락에 48V 팬텀 파워 그리고 아웃풋은 오오잭으로 나갑니다. 정말 단촐하죠. 그리고 나름 여기에 또 파워 들어오면 또 불도 예쁘게 잘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외관 보고 왔고요. 정말 뭐 단촐하죠. 자 여기에 이렇게 사이트 상에서 보시면 유포리아 UMC2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최고의 녹음을 위해서는 최고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얘가 최고의 인터페이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의뢰하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아무 의미 없죠. 네. 자 48kHz 해상도 자랑 아니에요. 최소 스펙입니다. 최소 스펙. 수정해. 아니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 뭐 아시니까. 이건 뭐 자랑할 걸 자랑해요. 48억은 뭘 크게 써놨어. 7, 8만원 떼니까 그렇죠 여기다 차라리 7만원 이렇게 써놓던가 뭔 48킬로를 크게 써놨어 자 그렇습니다 작은 박스 속에 스튜디오 이렇게 되어있어요 맥을 사용하던 윈도우를 사용하던 마이크와 라인 레벨 소스를 엑셀 R TRS에 입력하고 기타와 베이스 같은 악기는 O 잭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이런 얘기를 왜 구제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너무 뻐뻘하게 그러네 이거 그냥 뭐랄까 좋은 사진 붙여다가 옆에다가 아무 글이나 그냥 써놔도 상관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대단히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맥에는 PC든 녹음이 됩니다 맥에는 PC든 뭐 캐논잭이든 O 잭이든 녹음이 되면 되겠지 인정해 보이신데 돼야지 그렇죠 돼야죠 네 돼야죠 자 이렇게 이게 다예요 내용은 이게 다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장난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은 뭐 이게 상당히 신기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렇죠 사실 이 가격대 인터페이스가 있었죠 저는 지금 사실 리뷰를 하지도 않았지만 벌써 타겟팅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기관 그러니까 이제 단체로 수업을 해야 되고 이제 뭐 그렇게 왜냐하면 교육용으로 쓸 때 사실 대단한 인터페이스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육하고 할 때는 뭐 이게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찍히고 사운드 들어보고 뭐 기껏해봐야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테니까 왜냐하면 단체 수업하는 데서는 네 그럴 때 이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면 이게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네 맞아요 그런 학원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단 이제 좀 대량 구매하셨을 때 많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은 20만원 단가만 찍혀도 맞아요 10개를 사면 200만원인데 이거는 10개를 사도 70만원 80만원 정도니까 우리 인터페이스에서 할 돈이면 30명을 가르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가성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전용 드라이버가 없어요 전용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푹푹푹푹 어 그러니까 이게 아시오포홀을 설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베링거 지금 여기 보면은 디바이스 셋업에 들어가 보면은 저희는 이게 베링거로 되어 있잖아 베링거 USB 오디오라고 통합되어 있는 약간 번들 드라이버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깔으셔도 되고 아시오포홀로 그냥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기기에 해당하는 전용 드라이버가 생기는데 여기는 전용 드라이버도 없으니까 정말 푹 꼽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계시는 하드웨어 시스템에 그냥 적당히 맞춰서 얹어서 그냥 쓰시면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인풀 레이턴시 이런 거 뭐 좋아요 컨트롤 패널 이런 것도 없지만 인풀 레이턴시 6, 6ms 뭐 아픈 레이턴시는 조금 깁니다만 사실 뭐 녹음할 때 인품만 짧아도 충분히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샘플레이트가 4, 4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꿔볼게요 4, 8, 2, 4 이렇게 바꿔주고 프로젝트 셋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디바이스 셋업 창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조금 줄었네요 그죠? 6에서 27로 줄어서 약간 30이었는데 조금 줄었고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과연 이 장난감을 갓 탈피한 7만원 8만원의 정말 놀라운 가격을 갖고 있는 베링거의 인터페이스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싸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뭐 가성비 쪽에 있어서는 뭐 높은 점수를 드릴 거지만 그렇다고 소리가 안 좋은 걸 좋다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냉정하게 그냥 그냥 적당하면 적당하다 뭐 이 정도면은 돈을 조금 더 주고 그 위로 가는 게 날 거다 뭐 이런 혹시 생각이 든다면 저희가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목을 씻고 기다려라 너 딱 기다려라 아주 그냥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장난감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장난감 그렇죠 다음 시간에 아주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뱍스